제6회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로 문경 석달동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생존자 최희진 씨가 선정됐습니다. 문경 석달동 집단 학살 사건은 지난 1949년 공비를 토벌 중이던 국군이 마을 주민 86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13살이던 최희진 씨는 형의 시신에 가려져 살아남았고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진실의힘 인권상은 고문과 국가폭력 생존자를 위한 상으로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모아 만든 재단법인 진실의힘이 수여하고 있습니다.